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와이퍼는 잘 알아들어. 네. 라이트는 제가 녹화해가지고 아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주차 위치로 전환하세요. 중립. 중립.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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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N. 기어 중립 위반 감정입니다. 파킹.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주행 속도는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리고 시작. 그리고. 전정. 가속도로 성립해내고. 전정. 시간이 날아다니면? 지금 갑자기 상관한 시간이요. 엑셀 한번 봐봐요. 좀.. 여기 지나면 삐 소리나면 불거야. 전정. 라이트 오프라이트 오프 오케이 고고고고고 오전 감정입니다 그런 타이밍이 늦으면 if you use the sound direct off 브레이크 준비해 브레이크 브레이크 스탠바이 노노노 스탠바이 언니 여기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it's the emergency area so emergency have time is break no need it's going passing 고고고 언덕을 오기 전까지는 저기 엑셀을 발휘 안 간다니까 엑셀을 발휘가 here is the passing after 엑셀에이터 using candle 엑셀에 꽂아 엑셀을 now push it first time 엑셀 살짝 솔로리 솔로리 3 second after going no back side 브레이크 속도 아, 좀 더 빠르게 이런 곳에서 엑셀을 밟아도 되긴 하나? 20km 안 넘게 하고 돌발 나오는 지점에서는 꼭 배경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네. Always stand by. 가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버스는 없는데 1,2종이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신호등에 두 대가 같이 맞춰 있기도 해요. 근데 한 신호에 한 대 밖에 못 가요. 원시그널이 원카 캡싱 원카 캡싱 원카 캡싱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한 신호가 짧으니까 엘벌이 안 돼요. 엘벌이 안 돼요. 시작. 시그널이 바뀌고 엑셀레이터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20분이 넘어요. 조금 더 길어요. 여기 앞쪽은 엘벌이 안 돼요. 스탠바이 브레이크. 그리고 1번, 2번 아까 들어가봤는데 이번에는 4번에 들어갈게요. 이제 패싱도 해? 돌봐, 돌봐, 돌봐. 오케이. 어떻게 되요? 멈추는 게 2초 안에 멈춰야 되니까 멈추는 게 빨라야 돼요. 허리 업, 킬리스트 스탑 해야 돼요. 버튼은 애프터 3세컨드 그래서 브레이크 버튼 여기 넘버 4 넘버 4고행 넘버 4는 오른쪽, 오른쪽 넘버 3세컨드 넘버 3세컨드 고고고고 1번, 2번, 4번 중에서 빈 곳에서 넘버 1, 2, 4 넘버 4 여기 넘버 4 여기 넘버 4 여기 넘버 4 여기 넘버 4 엔턴스 타임 조금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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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엔턴스 타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의 방향에 닿을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조금, 조금, 조금. 화이트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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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되었습니다. 매사기 관리 잡고. 이야기를 пар State Transco's. 조금 그만톡 gurus Ellen holds su, 두 blocks Saia- 아 네네. zetters ¿어? Ill land. 네. 이렇게 맞춰요. 네. 많이 나오면, 왼쪽 손은 불고, 덜 나오면 오른쪽 손을 두는거 그래요 네, if touching is the remember the line is the 이제 turn righ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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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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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ime yeah only passing time go go 다른 곳에서는 멈춰있는 것이 괜찮은데 그 가속 구간 안에서는 멈춰있으면 only other place is stop no problem but there is the passing area fast passing area 20km over area if stop you is the minus so there is no break 여기서도 아까 직진처럼 신호 떨어지면 X에서 살짝 여기서도 here is the passing time center sign is left and now turn is the left little accelerator is the signal is the short time hit ㄹㄷㄟ ㄹㄹㄴ ㄹㄹㄴ here is a little past it is passing no problem 29km over 어.. 여기 엑셀레이터를 긁어내줘요. 아주 긁어내줘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긁어내줘요. 엑셀레이터를 긁어내줘요. 긁어내줘요. 조금 더 긁어내줘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긁어내줘요. 10, 10, 10. 브레이크도 긁어내줘요. 브레이크도 긁어내줘요. 그리고 강한 긁어내줘요. 20km 아래로 못 줄이면 13점에 감점이 되니까 90점으로 가속구간까지 잘 갔었어도 13점 내면 17점으로 구락됐어요. 네, 네. 그 지역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긁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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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만들거든요. 스탠바이는 3 단계로 가속구간이 되요. 그래도 지금 스탠바이가 필요해요. 긁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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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긁어내줘요. 고고고 와이 스테이